루피의 빙수 가게 루피가 오늘은 빙수를 만들어준대요. 루피와 함께 친구들이 원하는 빙수를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? 루피의 빙수 가게 온 걸 환영해. 내가 빙수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. 먼저 주문을 확인해줘. 얼음을 갈고 우유가 부어지면 과일과 팥 중 하나를 고른 뒤 토핑 재료를 클릭하여 빙수를 만들어줘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? 팥빙수 한 개, 과일빙수 한 개. 왜 이렇게 빙수는 재제하고. 어떻게 빙수는 재제이 짓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을까? 비가 오는 것도 이렇게 될까? 과일빙수 한 개에 바이빙수 한 개에서 부 recite 병이 하나가 이 물을 Partnership 에스코스고두 밥빙수 한 개 과일빙수 한 개 오 바쁘다 바쁘 밥빙수 한 개 과일빙수 한 개 팥빙수 한 개 과일빙수 한 개 오 바쁘다 바쁘 팥빙수 한 개 과일빙수 한 개 과일빙수 두 개 과일빙수 두 개 맛있게 드세요 아 바쁘다 바쁘 팥빙수 한 개 과일빙수 한 개 팥빙수 두 개 팥빙수 두 개 바쁘다 바쁘다 바쁘 팥빙수 한 개 과일빙수 한 개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야 많이 팔았나요? 빨리 만들었나요? 도와줘서 고마워 형? 수고하자 사장님 사장님 아멘